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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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재화TV의 재화입니다. Hello everyone! I'm 재화TV의 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좀 다소 텀이 있게 찾아뵙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핫하고 핫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굉장히 멋있는 그룹이죠. 에이티즈. 와우. 에이티즈가 첫번째 리패키즈 EP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한 곡인 멋 흥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영곡으로도 쓰였던 곡인데 이번에 흥버전으로 재탄생해서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강력한 힙합 비트 위에 굉장히 한국적인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껭까리부터 국악기 여러개 다 나오고 거기에 한국적인 가사까지 매우 좋은 노래인데 뮤직비디오 티저 대충 봤는데 어마어마한 자본의 냄새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매우 기대가 되고 에이티즈가 퍼포먼스에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에이티즈가 퍼포먼스에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멋이라는 무대를 본 적이 있어요. 되게 많이 인상깊었어요. 그 곡의 뮤직비디오니까 어떤 퍼포먼스가 좀 더 이어질지 궁금하고 독보적인 색깔이 어떤 것인지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같이 한번 보실까요? 렛츠 고! 로고 멋있어. 렛츠 고! 굉장히 한국적인 사운드로 시작합니다. 착장! 이게 바로 무신기라.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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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현실이 확신하네. 볼거리가 굉장히 가득합니다. 다양한 컨셉이라서 눈이 지칠 새가 없어요. 지루하지 않아. 멋있네요. 호스트가 있어. 잘해요. 왜 이렇게 살짝 도와지지? 예! 딱 봐도 개인기량이 높은 팀인걸 알 수 있네. 웹핑이 강력합니다. 대박이다.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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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컨셉이네요. 굉장히 섹시합니다.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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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페이스! 너무 멋있어. 대박이다. 평생적인 뮤비가 아니어서 너무 좋아. 멋있어. 너무 멋있어. 춤 들어가요. 너무 재미있어. 웹툰같지 않나요? 웹툰의 영화 실상. 맞어. 그런 느낌이죠. 강력합니다 CG. 스케일 봐. 미쳤다. 멋. 태정환. 멋. 비쥬얼이 좋네요. 비쥬얼이 좋네요. 잘생겼다. 영상의 강력이 미쳤다. 잘생겼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저는 영상에 강력이 있는 걸 되게 오랜판을 봐서 흥미가 있네요. 필랄레까지 확실합니다. 와우. 예이. 멋. 귀여워. 와우.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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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크레딧까지 정말 깔끔합니다. 찍는데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렇죠. 굉장히 인력과 자고객이 들어가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컨셉이 확실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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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기가 막힌 사운드와 강력한 게 쉴 새 없이 나오는 정말 지루할 틈이 없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적인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국적인 사운드와 힙합 비트와 댄스 뮤직 이런 게 크로스오버를 하게 되면 이때 단점이 자칫 잘못 나가면 성향이 약간 되게 촌스러워지거나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곡을 쓰다보면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크로스오버를 해서 곡 자체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최고였습니다. 정말 멤버들 개개인의 실력에 굉장히 출중하고 잘하는 그룹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미소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되게 몰입도 있는 영상을 봤어요. 뮤비가 형식적이지 않고 너무 재밌는 웹툰을 보는 느낌? 영화스럽기도 하면서 뮤직비디오긴 뮤직비디오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흥미롭게 봤고 중간중간 막 달리다가 슬로우를 걸거나 긴장감을 유도하는 그런 씬들도 너무 좋았고 확실히 터지는 에너지가 있는 팀이네요. 12월 아주 강타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완전 핫하고 핫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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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